네 안녕하세요 4MAKERS입니다. 아두이노와 온습도 센서, DHT12의 온습도 센서 그리고 LCD 여기에 이제 온도가 여기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변의 온도 센서에 따라서 여기에 온도 표시가 일어나는 거죠 몇 도인가 몇 도 습도도 표시되고 하는 거죠. 이것을 단순히 뭐 아두이노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만 보유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예를 들면 뭐 비닐하우스나 예를 들면 온도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이 온도값에 따라서 이 값의 수치 예를 들어서 뭐 온도가 뭐 30도와 50도 뭐 60도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떤 걸 어 제 2차적으로 또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여기 뭐 뭐 여기 뭐 LED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불을 키거나 끄게 할 수도 있고 불 그러니까 LED라는 거죠 LED를 뭐 끄거나 키게 하는 거 아니면은 뭐 문이 열리거나 문이 열리려면 뭐 모터 장치가 달려서 모터를 뭐 정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거나 역방향으로 회전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어 하우스의 문이 열리거나 닫히게 하는 어떤 그런 그런 동작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게 이게 그래서 뭐 이게 공장 자동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시골 농촌에 그 하우스의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것들을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을 키우는데 어떤 안의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 너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아두이노를 가지고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응용을 한다면 온도가 어느정도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20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선풍기를 틀 수도 있고 제어를 통해서 릴레이 제어를 통해서 선풍기를 이렇게 가동시킬 수도 있고 또 선풍기를 가동을 했는데 그래도 뭐 온도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떤 하우스 문을 개폐시킬 수 있는 개폐 장치가 되는 거죠. 그것도 어떤 릴레이를 이용해서 모터를 작동시켜 주는 거죠. 모터를 뭐 정방향으로 이렇게 작동시키면은 문이 열리는 거고 역방향으로 작동시키면은 문이 닫히는 거고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뭐 이렇게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그 제어를 모터를 이용해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물을 뿌려주는 장치도 될 수 있는 거죠. 온도가 어느정도 올라갔을 때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분사시키는 거죠. 물을 그거도 어떤 뭐 솔레노이드 밸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밸브의 그 제어를 통해서 물을 분사시켜줘요. 물을 뭐 하나만 분사시킬 것인가 두 개를 분사시킬 것인가 세 개를 분사시킬 것인가 4개 5개 어때 물에 그 노즐 밸브의 수치를 또 매겨서 그거에 어떤 분사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거와 연관시켜서 선풍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개폐 장치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 또 역으로 또 온도가 낮아졌을 때는 어떤 히타를 틀거나 해서 온도를 그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장치 그러니까 히타를 트는 거죠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얘가 센서가 온도가 뭐 0 뭐 예를 들어서 하우스의 온도가 뭐 10도씨 뭐 0도씨 이하로 막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안에 내부 온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눈이 오거나 막 이렇게 주변 온도가 막 차가워졌을 때 실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제어를 통해서 온도가 변화가 0도씨 떨어졌을 때 너는 이 히타의 전원을 켜라 이런 장치를 연계시켜서 신호를 보내서 난로를 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키게 만들었을 때 어떤 또 적정 온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또 그 난로 온풍기를 꺼라 하는 것도 그런 장치 그런 흐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두이노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적으로 뭔가를 공부하는 것은 그런 것들 내가 어떤 센싱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 키고 끄고 그것을 다양한 다른 기기들과 연관시켜서 계속 처음에는 요거 하나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계속 릴레이식으로 판단을 릴레이 하는 거죠 릴레이 좋은 말이에요 판단을 계속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했을 땐 어떻게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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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대처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게 뭐 아두이노 공부에 아주 상당히 유용한 이점 아닌가 그리고 그 메이커 뭔가 이렇게 그 공부하는 이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포메이커스 채널이었습니다 포메이커스 채널이었습니다 아두이노를 즐기는 포메이커스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주 아두이노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것들과 연관시켜서 특히나 모터 제어 제어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산업의 발전이나 뭐야 상당한 응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끝